네, 이번 주부터 새로 개편을 해서 역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시사 넘버원.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줄을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이름부터 모두 넘버원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먼저 늘 정상 꼭대기에서 계신 분이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잘 맞춘 것 같은데, 다음부터 궁금하네요. 네, 이름이 이 뜻이 맞나요? 정상근 기자에서의 정상이 그 뜻인가요? 네, 일단 정상. 근수가 정상이다. 그거 정상 아닌데요? 정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들으셨죠? 바로 이분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하면 장원급제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이름은 MC 장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만 장원,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좀 쑥스러웠지만 제 이름도 넘버원이 있어요. 제 이름에 원, 으뜸원 이렇게 우겨 넣어서. 이승원의 그 원. 네, 그 원입니다. 저도 제 한자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시사 넘버원으로 됐습니다.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네요. 최고라는 뜻이니까요.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군요. 쑥스러워야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시간을 저희 셋이 함께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벌써 오늘 금요일 맞죠? 네. 여러분들 오시면 금요일인 거죠? 맞습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네, 해가 정말 길어졌어요. 오늘 하늘도 굉장히 맑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밝습니다. 한편으로 좀 쑥스러한 게 늘 이 시간이면 여기서 보던 그 친구들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죠? 같은 날을 하늘을 바라보고 싶네요. 어디를 보고 하늘이 맑다고 하시는 거예요? 틈새로 보입니다. 창피 닫혀 있는데. 블라인드를 다 쳐놨는데 하늘 보인다고 지금. 보고 싶은 친구들이 생각나서. 정상균 기자는 어때요? 네. 더위를 많이 탈 것 같기도 한데. 더위 굉장히 많이 타죠. 이미 5월부터? 그렇죠. 저는 한 4월부터. 아, 4월부터. 급격하게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도 날씨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생겼고 변화가 많습니다. 깜깜이란 말이 제일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에요. 보건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깜깜이다. 이러면서 깜깜이 감염이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그리고 요양원 등으로 전파돼서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이른바 다단계로 의심되는 한 업체의 사례에서도 발견되듯이 처음 감염된 분이 7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역학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깜깜이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전파 양상을 보면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들은 다소 좀 줄어든 추세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주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라든지 종교활동 이런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지금 아직 좀 깜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모르거나 조사 중인 확진자의 비율이 9% 안팎으로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5% 이상을 넘으면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고려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거의 10%, 그러니까 9% 정도에 육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 감염시키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전에는 한 명당 한 0.5에서 0.67.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에게 전파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1.2. 수도권만 보면 1.9. 한 명이 한 2명 정도로 감염시킨다.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군요. 네. 전파력이 상당히 지금 더 강해진 상황이어서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깜깜이라는 표현이 다른 쪽에서도 쓰이지 않습니까? 깜깜이 선거라는 말도 있고 깜깜이 분양이라는 말도 있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 뭐 방송국에도 깜깜이 기간이 있습니다. 깜깜이 기간? 개편 앞두고. 이 기간에는 그 대장진의 의중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지난주 저희가 그랬죠. 평소에는 이 PD님의 눈빛, 작가님의 미소 하나하나 다 무슨 의중인지 파악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이 기간에는 지고 있는 후보에게 더 불리하거든요. 이처럼 깜깜이 기간에는 철저하게 약자들에게 불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깜깜이 감염도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분들 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깜깜이 기간에는 그냥 나만 찬문되는데 국민 건강에 달린 문제라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 본부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좀 잔인한 병이라고 코로나19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정말 잔인한 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량을 보면 감염 경로를 파악하면 좀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정말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게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적지 않은 수가 감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방역 당국이 바로 쿠팡 관련해서는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명단이 있었으니까 네, 전수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거기 있었는지만 파악하면 우리 방역 역량상 충분히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차단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이제 병 확산을 잘 막아왔다라고 평가를 받은 건데 지금은 무증상 감염도 상당히 많고 또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깜깜이. 그야말로 어두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제일 필요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감이 안 되는 공간 안 가는 것이 내가 드는 촛불이다 생각하시고 빛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나부터 철저히. 네, 자 그럼 이번 주 인물, 사건 우리가 항상 봤었는데 본격적으로 두 분이 이번 주에 주목한 인물 또는 사건으로 한 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근 기자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5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는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청구되기 한 이틀 전에 지난 2일이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찰이 아니라 다른 외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요청을 한 건데 검찰이 이 요청을 보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타이밍이 네. 친 상황이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도 정당한 권리를 너무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기소 자체가 괜찮은 건지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 좀 들여다발라 약간 좀 호소하는 차원이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강대강으로 가는 모양새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를 보면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판단을 받아보고 구속영장을 쳐도 늦지 않은데 왜 검찰이 여기서 바로 구속영장을 쳤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마디로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1일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이번 주 안에 발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있었죠. 실제 검찰도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 네.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돌았었고 그리고 7월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검찰 인사가 나기 전에 수사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수사팀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발교되면 또 그 이후 절차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검찰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이 그걸 알고 중간에 끼어든 거냐 한마디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s장 혹시 보시기는 어때요? 오늘 cbs 노콘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게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았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로부터 불법 승계 관련된 자료들 진행 상황들을 일부 보고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와서 검찰이 이 진술을 확보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맞다면 사실 언론에서 괘씸죄다. 사실 이재용이 저렇게 꼼수를 부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급하게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이게 참 타이밍이 늘 중요해요. 선우가.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다음 주 월요일에 가려진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원한 심의위원회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행은 됩니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기소 여부 그리고 수사를 계속할지 그 여부 이거를 판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심의위원 추첨 절차에 착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으로서는 이게 구속되면 사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된 상황에서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패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치명적인지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치명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치명적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MC 장원님 전망을 해 주시죠. 사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재용이 곧 삼성이고 삼성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여론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였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니까 뒤로 밀어지죠? 이거는 구속영장 결과를 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발부가 되려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도주는 뭐 지금 외로 전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실 존재하거든요. 또 CBS의 보도처럼 만약에 보고받았다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알겠습니다. 네.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19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은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인물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인물 설명 드리기 전에 혹시 과거 어렸을 때 그 삐라라고 불리는 전단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어요. 네. 주워서 갖다 주면 공책이나 연필 이런 걸로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된다고 저 어렸을 때 막 교육받았던 느낌이 있어요. 네. 학용품으로 바꿔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 죽고 댕겼거든요. 일부 청소기였습니다. 제 별명이 접경지대 거주하셨어요. 제가 경기도 국부에 살아가지고 실제? 네. 많이 좀 봤었는데 이 삐라죠. 이 삐라 때문에 분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동생이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인데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노동신문에 이대로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파기 또는 개성공단 완전철거 또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대비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군요. 그런데 이 김여정의 공식 직함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기 전에 일단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입니다. 북한 쪽 직함 보면 이름이 너무 길어요. 다들. 어떤 인물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친여동생이고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오누이 사이라는 게 고향집에 함께 살면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타양살이를 함께하면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집니다. 서로 의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난 3월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담화를 내는 데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북한의 이방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방카. 예전에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상관계자는 어때요? 요즘 김여정 본인 이름으로 명의로 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성명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부적절한. 북한발 성명은 대부분 부적절해요. 방송용으로는. 욕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세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항상 특사자격으로 왔기 때문인지 항상 미소 띈 얼굴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을 항상 보좌하는 듯한 모습을 가졌었기 때문에 강한 어조의 성명을 내는 사람으로서 의외의 이미지 매치였어요. 예전에 최룡의 두부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강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소간의 의외였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장면들 그때 봤던 그 인상과 나오는 성명들은 너무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써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소위 B라 전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역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취재 중에 또 우연치 않게 B라를 살포하는데 관여된 업체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MC자원 씨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분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겨울에는 바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 B라를 살포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 확 날라와서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북에서 남으로 불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추워서 안 하는 건지 핑계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주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 기간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날리기도 하는데 보통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딱 그 기간이었죠.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건 1달러 지폐 2천 장 그리고 메모리카드 1천 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의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고 적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전재환 사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분인가요? 핫이슈가 됐죠. 전재환 사장 이름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싸이월드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2000년대 우리 삶을 지배했던 파도 많이 탔어요 그때? 다람쥐도 아닌데 도토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싸이월드가 결국 폐업 처리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습니다. 싸이월드가 1999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국세청 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싸이월드가 폐업자 이렇게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한때 월 접속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2천만 명이요? 월 접속자가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다 생각해도 유일한 SNS였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죠. 엄청난 국민 SNS였는데 지난해 10월에 이미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번에 폐업이 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금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원조 SNS 지금 MC 장원 씨도 얘기하셨는데 두 분도 많이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안 하면 친구들과의 교류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다 했었죠. 처음에는 꾸미기도 하고 도토리 사서 구입을 해서 배경음악도 깔고 했는데 점점 좀 멀어졌던 게 사실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큼은 현실 세계를 잊고 싶은데 그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스킨도 화려하고 미니홈 미니홈 음악도 신곡 나오고 신곡은 비싸거든요. 신곡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초라한 미니홈피를 보면서 현실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마음이 멀어졌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배도 안 된 미니홈에서 그냥 혼자 살랑 서 있었는데 옷도 소금만 입고 있었죠. 사람들한테 가보면 TV도 입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력이 있었죠. 사람 욕심이 조금 더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싶으니까 올라온 사진들을 보다가 또 거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랜만에 파도 타고 찾아가서 그쪽을 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억이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대의 정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좀 창피한 허세글 같은 것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허세글이요? 네. 대문에다가 세상이 나를 부스러지기 전까지 버텨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금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린다. 세상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 이런 약간 중2병 같은 매트들을 거기 많이 적어놨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다이어리를 매일 썼었더라고요. 그 일기를 보니까 없어지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살짝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는 혹시라도 이게 흘린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진작 알았으면 찾아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적 흐름이나 조류를 좀 빠르게 따라하지 못했던 점도 있죠. PC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잘 적응을 못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유저들의 신원이 또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전재환 대표가 또 어떤 사업을 벌이다가 이게 또 실패라는 바람에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짚어볼까요? MC 장원 씨 차례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들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유독 웃음 짓는 업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품 업계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주 소비층이 2030이라고 합니다. 젊어졌어요. 거의 50%에 가까운 소비층이 20대와 30대였거든요. 게다가 가격이 비싸질수록 또 소비욕구가 올라가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경제용어로 배불런 효과라고 하는데 젊은 이름이죠. 배가 불러서 나오는 효과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좀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업계에서 가격을 계속 상승시킨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들은 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어떻게 명품이라는 단어보다는 고가 제품 사치 소비자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명품은 마스터피스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진짜 명작이나 훌륭한 작품 뭐 이런 거에 명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980년대 일본에서 이 명품이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의 대호황을 누리고 있던 일본에서 중상층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딱 유명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이 눈에 들어온 거죠. 고가의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더 대단해 보여야 되니까 이 명품이라는 이미지까지 더 씌워서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 명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이 명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젊은 소비층 보면은 가성비 뭐 가치 소비 이런 걸 또 중시하는 2030이 있는가 하면 또 이분들을 보면은 또 다른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자신이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되면 명품을 사든 뭘 사든 사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명품을 소비하게 된 계기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혹은 다른데 쓰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보상 측면에서 여행도 못 가는데 그래 그동안 못 샀던 명품이나 한번 사자 뭐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자기한테 보상하는 개념이고 자기가 모아뒀던 돈으로 소비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시킨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열광하니까 해외 명품 업체에서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을 좀 무시하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사실 백화점이 갑이거든요. 그런데 명품 업체만큼은 명품 업체가 갑이랍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 어떤 명품 브랜드가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백화점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하기도 하고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라는 목표가 세울 수 있었잖아요. 직장도 안정되고 또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물론 비싸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직장도 좀 불안정하고 또 집을 사기에는 모아서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게 아니니까 젊은 분들이 조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소비재 여기에 좀 눈을 돌리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번 주에 면세점에서 50% 할인 가격에 명품 재고 떠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50%라고 홍보가 됐는데 사실은 백화점 정상가의 50%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세가로 따지면 한 20% 정도 할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가 문자 주신 건가요? 신유진 씨가 문자 주셨는데 금요일 함께하던 시간인데 혼자 있으니 어색해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어떻게 커비 쿠폰이라든가 혼자 있으니 어색해요. 황현희 씨한테 연락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4178번님. 출연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맞춰서 깜놀 이분은 예상을 하셨대요. 두 분 케미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트 뿅뿅 주셨어요. 이미 한 번 했는데 기대가 된다는 얘기는 오늘은 일단 버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까지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분의 퇴근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5178번의 퇴근길이